중년대리티브 콜이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5일. 저는 지금 양지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편도콜로 나왔는데요. 제가 일부 지난 시간이라 콜이 특별히 없네요. 그래서 그냥 마땅치 않는데 그냥 이 콜 잡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이동합니다. 젠트님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보시고요. 함께 이동해보시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6분에 86km 운행에서 86km 운행에서 2시간 한 20분 정도 걸렸네요. 저는 지금 을지로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상 가는 콜을 잡으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을지로 입구에서 없네요. 그래서 서울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로 도착했습니다. 제가 가람마을 1단지 코를 하나 잡았는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람마을 1단지 도착했습니다. 36km 45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콜로 마감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지런히 복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